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5월 13일 토요경마 조철의 증검다리 실전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경마입니다 오늘 금요경마가 1경주 스타트부터 한방으로 좋았죠 제주 1경주였는데요 뭐 이놈저놈 대가리 팔리고 6번 천지태양 8번 용의장군 최저배당으로 뚫렸는데 6번 8번 최저배당은 완전히 꺾고 3번마 번영이라는 마피를 안득수 기술을 노리면서 달라박스 대가리로 3번 6번 거기에 3복승으로 8번마 용의장군이 왔죠 쌍승식은 15배 15.1배 복승식이 8.7배 완짱으로 찍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2경주 역시도 천 대가리 팔렸던 3번마 비케이 누마 대끼리 같죠 이거 신윤섭이 꺼 완전히 꺾어내고 4번 미러클 원의 안하짜리 10번마 배다리돌풍 14.3배짜리 중배당이 하나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였죠 현장에서 승부강도 올리자 A급 승부를 올린다 문자회원님도 그렇고 우리 음성회원님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승부강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 현장에서 승부강도를 내리는 경우는 꽤 많아도 승부강도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면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하실까봐 아주 조철의 눈에 확실히 보이고 조철이 배팅을 좀 더 세게 들어가고 싶을 때 여러분들께 한 배 타자고 배팅강도를 상향 조정을 가끔 하는데 자 오늘 제대로 하나 걸렸죠 부산 4경주에서 인기 대가리 11번마 스타퓨리가 현장에서 역시나 스타퓨리 대가리로 쭉 배단이 빵꾸가 났어요 스타퓨리를 돌려놓고 하나짜리 군대에서 제대한 4시기 2호시기를 대가리로 5번마 스페셜 히어로 4번 5번 4번 5번 거기에 3번 나이스데이에 3번까지 제가 A급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자 발송을 했더니 이게 14배 15배 나왔었는데요 5번 4번이 결국은 나중에 빵꾸가 나서 9.7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복승식 쌍승식은 24.8배였고요 3복승 3번만 나이스데이야 붙어오면서 15.2배 아주 아슬아슬한 코차 목차 승부가 짜릿했습니다 완짱으로 상앗감방 조졌고요 부산 5경주 메인승부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8번마 색달파이터 그 다음에 조철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5번마 라이트 세이버 자 이번 경주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보자 5번 8번 메인승부였죠 쌍식 15.7배 복승식 8.8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6경주였습니다 8번마 바람바람 8번마 바람바람 이거 A급 승부 한번 째리자 제가 어제 진검다리에서 오픈을 해드렸죠 8번마 바람바람을 놓고 들어간다 달라박스인데 거기에 5번마 커먼 퍼스트 쌍복식 8번 5번 5번 8번 완짱으로 한방 조지장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복승식이 4.1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원래 4번마 레거시 1번 천년의 구름 이런거 많이 팔렸죠 쌍복식 5번 8번 A급 승부 또 한번 연타로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자 그 외에 아쉬운 경주 1,3차 이 몇 개가 있었는데 1,3차는 항상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이렇게 몇 개 따박따박 좀 찍어 먹었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요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1경주부터 중배당으로 한방 지져야 되기 때문에 1경주가 발주시각이 10시 35분이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죠 뭐 어차피 어차피 느즈막히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2경주 3경주에 오셨는데 1경주가 또 A급 승부 완짱으로 꽂아가지고 한방 먹고 배 두들기고 있으면 뭔가 좀 아쉽죠 가능하면 내일 정마장 오시는 분들 1경주에 제가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승부가 한번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참고도 해주시고 자 1457템 제주는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특히 내일 경마는 1경주부터 제가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죠 내일 아침에 바쁩니다 저희 운영진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고 1경주부터 하시려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꼭 하루 전에 오늘 저녁에 밤에 새벽에 상관없으니까요 꼭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 끝나면 이 영상 끝나면 일찌감치 입금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편리하시겠죠 좀 일찍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경주 오늘 과천일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일경주부터 한번 지지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가리에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5번 말 러브 카우걸 러브 카우걸 이 녀석이 못다리는 조막댕이 만한데 428킬로 짜리입니다 또 김철호 기수가 오랜만에 탔고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근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눈검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랜만에 올라가는 김철호 기수 승부의지는 뭐 만땅일거 같고 일부러 얼레벌레 타진 않겠죠 제가 볼 때 안쪽에 3번마 킹고태양 이라는 마필도 좀 빠른데 이 마필이 발주가 잘 나오면 그냥 휘리릭 감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충분히 따라가도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 바로 5번마 러브 카우걸이다 이 5번마 러브 카우걸 대가리를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1경주부터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로 야물게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5번마 러브 카우걸 5번마 러브 카우걸 5번마 러브 카우걸 대두 5번마 러 검카욱을 놓고 어떤 놈에 꼬랑지를 붙일 거냐 불안한 인기만 싹 잡아 꽂고 찍어먹기 한 방 완짱으로 10장짜리 한 방 일경주부터 한번 힘을 줘가지고 예측권 10장 사정없이 한번 발라먹을 그럴 예정이니까 일경주 발주 시각이 10시 35분이에요 조금 서두르셔야 되니까 일경주 찍어먹기 승부 5번 말 러브 카우걸을 놓고 상한감방 간다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인데요 메인 승부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 4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이하 자 이번 경주도 자가리가 한 마리가 있고 후차기 정신이 없습니다 일경주와 마찬가지 패턴인데 이것도 현장에서 기가 막힌 배당으로 한 방 찍어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팅하기 딱 좋은 배당 한 5대에서 10배짜리 한 방으로 갖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 방 때리는데요 자 포인 마저 11번 마 플라이데이입니다 최운건 마방에 장추혈이가 기승을 했는데 플라이데이 직전 경주에 댁길이 팔렸죠 스탠바이 미의 플라이데이 인기만 그대로 갖다 꽂았는데요 전전 경주에 오수철 기수가 초반에 좀 밀리면서 바닥을 쳤다가 직전에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 서승훈이가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이가 탔는데 바로 댁길이 뚫렸죠 입장에 성공을 했고 이번 경주는 이제 육군 고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거리 1300m고요 11번 플라이데이는 앵간하면 날라올 수 있는 대가리 장추혈 기수 직전에 서승훈이가 어떻게 탔는지 충분히 봤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야물게 한 방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4경주에는 11번 플라이데이의 잠재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뭐 현장에서 압도적 인기 1위 전대지 1위로 팔리는데 자 중요한 거는 11번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사전 인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군침이 넘어가는 현상입니까 이 중에 3마리 아웃이에요 3마리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 3마리 뭐 예상가들이 5두마본을 잡다 보니까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고 그놈도 잡고 자 이러다 보니까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또 난전입니다 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팔리는 3마리 빨갱이 중에 3마리는 일단 꺾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완장으로 들어갈 마필도 조철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조판 뜰 때부터 제가 아 요거는 11에 붙여서 니가 완장이다 아 그런데 땡큐죠 저는 배당판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될 줄 몰랐어요 천대끼리 대끼리로 팔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완전 땡큐죠 자 4경주 메인승부 1경주 먹은 돈 같고요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까지 1경주 4경주가 연타로 들어오면 오늘 집에 가셔도 될 겁니다 아마 얼른 집에 가십시오 뒷경주가 뭐 남건 어쩌건 그러는 게 돈 따는 거죠 내일 1여 경마도 또 있고요 경마는 항상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4경주 메인 11번 프라이데이를 놓고 꺾을 놈들 싹 꺾고 1짜리 요거에 맞춰서 세트로 나온 것 같아요 완장 찍어먹기로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갈길 테니까 현장 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부라 상한가 분명히 이제 때려낼 테니까 과천 4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 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뒷경주 연타 승부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1경주 4경주는 해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였는데 자 이 5경주는 이제 달라박스 혼전 경주가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이고 접전이고 그렇습니다 배당판도 대끼리 배당이 한 7,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승부인마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승부인마들의 경주 거리 적응이 관건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5경주 1400이에요 1400 자 승부인마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대륜시대 방금 전 플라이데이하고 1, 2창 나눠가셨던 스탠바이 미 자 이것도 승군전이고 자 7번마 해운대 갈매기 배은정 마주님 제주도 마주님이시라 그랬죠 언젠가 배은정 마주님의 카페에서 제주 재난팀들하고 조촐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랬죠 배은정 마주님 7번마 해운대 갈매기 최근 호전된 걸음 보여주고 있는 놈이고요 자 이 8번마 콰이어트참 직정정지에 배당이 나왔는데 제가 이 캠프 세이버를 못 보고 원더풀 티아라를 대가리로 콰이어트참에다가 때렸는데 연병을 하고 대가리가 부러져서 한숨만 쉬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2아나짜리 백판짜리를 한방 때려놨더니 대가리가 부러졌어요 8번마 콰이어트참 다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고요 9번마 불의 날개도 직정정지 인기 강 대가리 팔렸죠 베스트전사 PNS참 이 불의 날개가 빠지면서 배당이 또 나왔어요 좀 늦취입으로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1400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9번마 불의 날개 거기에 또 한 마리 승군마죠 10번마 베스트전사 조상범 2가 기승을 했고 10번마는 참 승군마가 아니죠 기존 5군마인데 덕분에 플러스 3.5 부담중량이 좀 올라간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듯이 상당히 접전성 경주예요 1번마 대륜 시대가 담량이 좀 한번 쏠 수도 있고 선행가는 놈들이 2번마 머스탱참도 있고 6번 원더풀 우먼 얘도 최근에는 선행력을 보여주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이 왜 그러냐 선행을 이빠이 편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가긴 가도 꼭 힘들게 경합을 하고 가고 이래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오스트리 기수의 감량을 태웠습니다 6번마 원더풀 우먼도 입상권에서는 멀어져 있는 놈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선행가는 애들이 좀 피곤하겠다 7번마 해운대 갈매기 역시도 선행력으로 승부 선행승부할 수 있는 놈이죠 두 번 모두 선행으로 쏴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승부마들이 많이 엮여 있고 경주거리가 1400을 안 뛰어본 놈들이 또 인기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스탠바이 미 7번 해운대 갈매기 8번 콰이어트 참 9번 불의 날개 10번 베스트 전사 11번 유청파의 추입도 무시할 수 없는 한 6, 7마리 접전이죠 자 요 중에 중요한 거는 대가리를 잘 잡아야죠 대가리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 두세 방 서너 방 정도로 때려도 충분히 먹을 콩이 있다 자 이미 조철의 노트에는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가 딱 걸려있습니다 최근에 조시가 바짝 올랐고 걸음도 늘고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다 보여주질 않은 조금 더 뛸 여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더 높은 요 놈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10장 달라박스 승부도 짭짤하니 재밌고 또 잘 들어오고 그러고 있죠 조철의 달라박스 자 요번 세 번째 승부초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하고 10경주가 남았죠 과천 7경주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빨리빨리 하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과천 7경주 메인인데요 간단합니다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항상 조철의 진검발의 예상을 보시는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경마장 가실 때 조철의 승부초의 둘 중에 하나는 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놓고 가는 거냐 불안한 인기 마냐 인기 1, 2짜리를 항상 설명을 해드리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가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터지는 경마냐 찍어먹기 경마냐 이 정도 편성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턱대고 가서 배당만 노린다고 해도 죽는 거고 무턱대고 나는 빨갱이가 들어오겠지 하고 빨갱이만 사는 것도 죽는 거고 판을 읽어야죠 판을 7경주입니다 1700 별정 B형이고요 3번만 모닝 프린스죠 직전 경주도 우리가 완짱으로 메인 승부였나요 A급 승부였나요 아무튼 찍어먹기 한 방으로 사정없이 때려 먹었던 논스톱 기상 한 방 때려 먹었죠 쌍승식은 뒤집혔어도 모닝 프린스를 대가리로 8번 논스톱 기상에 11번 8번 배당이 나중에 많이 빠졌어요 9.1배였는데요 복승식 쌍승식은 뭐 뒤집혀서 한 20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모닝 프린스입니다 직전에 논스톱 기상이 원칭 잘 뛰어가지고 아쉬운 2차기였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 번 대가리 도전에 간다 2연속 대가리 때리다가 한 번 빠졌고 직전에 다시 입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3번만 모닝 프린스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조철이 도리는 안하짜리가 출연을 했어요 이번 경주에 자 3번만 모닝 프린스는 다시 한 번 놀이는 대가리고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20장 상한감방 가야죠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상한감방 갑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5배 오늘 요런 배당 노리는게 몇 경주가 있는데요 5배에서 10배 몇 배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따 후반부 뒤에 거 하고 한 5배에서 10배 사이인데 요거 한 방 찍어 먹는 겁니다 큰 배당 노리는 경주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메인이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한 가지만 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닝프린스는 대가리인데 7번마 원더풀 슬루죠 안토니어 기술 대길이로 이빨이 빵꾸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7번마 원더풀 슬루의 대길이는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다 3번 모닝프린스는 대가리인데 여기에 붙여서 완짝 숨어있는 한 방 집정경주의 아쉬운 경주몰이가 아쉬웠던 한 놈이 요번에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7번마 원더풀 슬루는 현장에서 바치기 아니면 완전 꺾어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겠고요 자 3번마 모닝프린스를 놓고 조철의 눈깔에 또 딱 레이다에 걸려들은 한 마리 찍어먹기 한 방 뭐 때리고 바치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칠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요거 꼭 메모하셔가지고 칠경주 찍어먹기 역시나 요것도 자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칠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제가 요 위에 원더풀 술로를 믿으면 단통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술로 단통을 못 간다는 얘기죠 원더풀 술로 믿으면 단통입니다 이건 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제가 상황가 꼭 때려보겠습니다 7경주였고요 이제 우리 과천 마지막 10경주죠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킹 50점 까지 펼쳐지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자 요거 또 재밌습니다 요거 요거 벤츠한데 딱 걸렸는데 보니까 인기 대가리가 뭐예요 3번만 골드파워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죠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시원하게 선행 나갔다가 시원하게 꺾어졌어요 요번에 또 안쪽 게이트죠 3번 하지만 요번 경기 2번만 문학성도 선행하지만 죽음을 달라요 박태종 기수입니다 거기에 2키로 가압량이에요 편하게 갈까요 경합할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또 한 마리 김용근이가 3.5키로 가압량까지 받고 나오는 1번만 성신공주 핑크입니다 자 오영열 기자가 월요일날 추천했던 마필이죠 게이트를 제대로 받았네요 1번 게이트 한센 자마인데 이래저래 3번만 골드파워가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거 상한감방 상한감방 때리시자구요 자 식경주 오늘 마무리 상한감방 지금 벤츠 쳐다보고 있어요 S350부터 450 500 제가 가격도 다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350이 1억 4천 450이 1억 7천 500은 2억이 훅 넘어갑니다 상한좋으면 500다는 거고 상한이 별로면 350 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 요번 경주는 벤츠한데 노리는 세 번째 메인이다 3번만 골드파워가 니가 대가리냐 의심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3번 골드파워 자 조철의 달라박스 벤츠 한 대 때리러 갈 달라박스 한 마리가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 대미를 장식을 하려 그러니까 자 마지막 경주 10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 10경주 벤츠 한 대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경마 제주경마 제주경마는 2경주와 5경주와 7경주입니다 2, 5, 7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1경주 10시 35분 발중돼 1경주부터 첫 승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 당일날 한 9시 이후는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실 분들도 가능하면 오전 9시 이전에 좀 해주시고요 아이고 오전 9시 전에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때 해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까지도 다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니까 무슨 문자요 입금자 성함이요 누구 이름으로 들어갔다 딴 것도 필요 없고 이름 석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철의 핸드폰에 조철의 핸드폰 번호 나가있고 월정액 들어오는 계좌번호도 있고 신한은행 새마을은행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철스타일에 재밌는 영상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볼 만한 영상 주중에 쇼체 영상도 올라가고 말타는 영상도 올라가고 제가 마사에 뭐 좀 때리는 영상도 올라가고 심심치 않게 올라갑니다 구독을 해놓으시고 종모양 알림을 해놔야 금방금방 뜹니다 거기에 이런 영상 보시면 습관적으로 좋아요는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 오늘 첫 번째 승 붙여 제주 이경주 들어갔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이번 경주 계속 아쉬웠던 2번마 참나리가 대가리입니다 2번마 참나리 현장에서는 좀 믿어못믿어로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요거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원유리가 딱 한번 들어오고 그죠 야 이 한남이가 타다가 안득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자 김태준 조교사가 득수 패워놓고 빼먹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안득수 태워놓고 배당 이빠이 잡아놓고 자기는 딴 거 마번 산다 이건 아니죠 그러려면 뭐하러 안득수 태워요 배당 조금 더 잡아먹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2번마 참나리가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도 기승기수가 말머리가 좀 아쉬웠을 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레이팅 35점이에요 레이팅 40점도 아니고 레이팅 35점이기 때문에 안득수 기수의 기승술이면 레이팅 35점짜리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다 자 2번마 참나리를 놓고 고착 찍어먹기를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난리 났죠 배당판 아이고 이름은 땡큐죠 믿어못믿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철이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또 한방 2번마 참나리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리는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자 이번 경주 부착권이 상당히 정신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중에 한놈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2번 참나리를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배당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이제 메인승부죠 제주 메인이 5경주와 7경주인데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5경주 제주만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2세 이상입니다 요번 경주도 강축이 있습니다 메인승부의 강축 바로 4번마 날려버려 제가 요 위에다가 부러질 때까지 라고 써놨죠 지금 4군 승부전인데 요번 경주 대가리 치고 부담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경주까지는 무조건 이빠이 승부가 들어갈 건데 전현준이가 계속 타다가 박성광이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전 3승인데 최근 3번 경주가 모두 우승이죠 최근 3번 경주가 모두 우승입니다 날려버려 PDF만 좋은 게 아니고 발군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선행으로 까고 나가는 마필이 아니고 차분하게 따라 붙는 선추입 전개로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까지 뛰고 요번에 1110m죠 늘어난 경주거리가 별로 불리할 것을 없어 보인다 박성광이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날개 달고 이번 경주는 무조건 대가리 왔다 날려버려 마명도 희한하게 전화했지만 아무튼 좋은 의미로 날려버려 오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입니다 뭐 딴 거 말씀드릴 거 없죠 날려버려 를 대가리로 놔드렸기 때문에 자 택들이 팔릴 게 아마 오범마 마마공주 같은데 마마공주도 직전경주 김재광이가 인기 유기 팔리고 이빨이 갖다 썬놈입니다 요 놈 말고 직전경주에 자리가 밀리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4번마 천대가리에 붙여서 직전에 경주가 꼬이는 바람에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지만 외곽 후미로 밀리면서 자연스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하나짜리 한 마리 요 놈을 갖다 때리는 겁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20장 한번 시원하게 승부 봅니다 자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자신있게 한 방 때릴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자 제주만 1등급 조철이 좋아하는 1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가 이거 아니네 자 제주만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200점 까지입니다 대가리 상금 2050만원짜리 자 이번 경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때려 먹자 달러박스 대가리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판에 대가리가 없다는 얘기죠 조철이한테는 이미 딱 걸린 대가리가 한 놈이 있는데 배당판에는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그럴 겁니다 2번마 황룡신화가 강수환이 김준호가 타고 인기 7위 팔리고 들이댔습니다 한번 쐈는데요 전전경주에 타고 못 들어왔던 강수환이가 꼬라지가 좀 납니다 자 2번마 황룡신화 들이댈 수 있고요 자 기본능력 있는 놈이죠 3번마 비양 이게 농림부장감배 중우승했던 놈이죠 1, 2, 5천에 이어서 비양 갖다 꼽고 자 그다음 경주도 또 대상경주였고 그다음 경주도 또 대상경주 대상경주만 쫓아가는 능력마 하지만 대상경주만 나가서 센 놈들이랑 싸우는 게 좋기는 좋지만 이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마주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상당히 이 마필 비양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자음제력을 풍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능력 센 놈입니다 3번마 비양 전현중 기술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5번마 새벽바람입니다 총 4전 동안 은근히 팔리는데 가장 안 팔렸을 때 인기 7위 때만 미래황제에 붙여갖고 날라들어왔고 팔리면 삼착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참 배털한테는 열받는 마필들이죠 한영민 기술 고객들이 이해가 갈 말머리를 해야 된다 아 쟤는 삼착이라도 열심히 쥐어짰어 이 정도까지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인기마들은 그렇잖아요 아 저 백판 똥말들이야 후 미꾼에 밀려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는 경마편들 별로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인기순위 1, 2, 3위 안에 들어간 그런 마필들의 말머리는요 일거수 일투력이 재결이 재결이지만 그 수많은 경마편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버마 새벽바람도 취임력으로 한칼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고질라 고질라 타인만 노리고 있죠 나올 때마다 팔립니다 이것도 인기 2위 인기 4위 인기 4위 나올 때마다 팔리는 놈 7번마 고질라 편성이 만만해서 7번마 고질라 까지 입상권이고 자 이 외곽에 두 마리도요 이 태왕별도 대상경주 준우승 대상경주 4차 그렇죠 대상경주에 또 나와서 직전에는 좀 바닥 인기 3위로 팔렸어요 부담병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녹담만설 대상경주에는 자빨어졌죠 어쨌거나 기본능력상 한칼이 있는 9번마 태왕별 마지막으로 10번마 별빛 누리도 꾸준하죠 꾸준해요 자 임재강이 타고 부담이 6.5킬로나 날아갔어요 충분히 배당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입상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혼전 접전 그런 경주인데 이런 경주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 뭐 조철의 문자를 받고 조철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조철이 마번들이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어제는 제가 대가리 또 마필드를 많이 오픈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런 경주 제가 대가리를 말씀을 드리면 좀 피곤해집니다 돈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불만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깔 때는 까고 제가 현장에서 오픈할 때는 현장에서 오픈을 합니다 제주 7경주 각설하고 현장에서 멋진 메인 이벤트로 메인 이벤트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감방 어떤 경우에도 대가리만 맞으면 이번 경주에는 주력으로 맞으면 상한가고 바치기로 맞추면 조금만 먹는 거죠 자 어쨌거나 어떤 거가 됐든 자신 있다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 달러박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모두 다 예상을 끝냈고요 특히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천 1경주부터 오늘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조금 서둘러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1경주 서두르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밤 새벽 아침 다 상관없습니다 일찍 입금해놓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입금자 성함은 꼭 남겨주십시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1,4,5,7,10 제주 2,5,7 그중에 메인이 과천 4,7,10 제주는 5,7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13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멋지고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1,4,5,7,10 5,7,10 워싱턴 7,11 , 5,7,10 Yeon 6,5, 7,11 해완 6,7,10 11,9 13,9,11 12,7,11 13,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